centook씨 이블위에 누워서 돌들돌 이불김밥 만나봐요 Mehr 그다음에 다시 풀어볼게요 돌돌돌 잘했어요 아주 빠르게 사기 시작합니다 자 빠르게 이불김밥 이불김밥 말아요 꾹꾹꾹 다 눌러주세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이불김밥 완성 완성 김밥 친구들 즐거운 이불김밥 놀이 재밌었나요? 네 그래요 신나게 씩씩하게 뛰어오는 우리 파니파니 친구들 모두 최고예요 모두모두 만세 완성 파니파니 TV 유치원 파니 파니 파니파니와 함께한 시간, 우리 친구들 모두 즐거웠나요? 네! 그런데 어쩌죠? 아쉽게도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알죠? 우린 다시 만날 거라는 걸요 나는 알아, 내가 널 좋아하는 걸 나는 알아, 너도 나를 좋아하는 걸 우리나라 우린 모두 좋아하는 걸 우리나라 우린 모두 친구라는 걸 사랑해, 사랑해, 우리 날씨 다시 만날 걸 사랑해, 사랑해, 우리 날씨 다시 만날 걸 네가 최고야, 응? 안녕!